크루베리맛 당기약을 샀어 무려 막 얼마지? 17,000원 택스판 17,000원이라고 개비싸 크루베리맛 당기약을 샀어 히트 근데 좋다 저거 봐 안돼 내꺼야 조금만 뒤주면 먹을거 같아 안녕 여기는 샌프란시스코에 H&M 다시 하이해줘 안녕 심순 짠 심지어 똥이랑 빨래 흐흫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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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퍽 하이 포리 사진은 별로 안 멋있고 그냥 보는 게 멋있어 살 줘서는 해야 돼 사진은 별로 안 멋있고 그냥 보는 게 멋있어 사진을 찍고 있는 편은 없는데 사진은 너무 예쁘다 사진은 너무 예쁘고 생각보다 잘 쓰는 것 같아요 사진은 너무 예쁘고 핸드가 너무 예쁘고 사진은 너무 예쁘고 핸드가 너무 예쁘다 내가 그렇게 눈꽃처럼 들고 있었던 거 아니야? 빛이 처음 와서 샀어 양파 이 스키팬은 많은 하이팬스킨북을 만났습니다 이날 tienen 나는 면을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침실을 보고 다시 오고 다시 오고 또 오고 에어컨 이제는 너무 빠르게 하얀 와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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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가 단톡방에 오세요 음 음 음아 아 너무 귀여워 어디서? 오우 아 너무 귀여워 이거 뭐지?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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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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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